이곳은 이집트 카이로 입니다. 새해를 맞이해 가지고 어느 나라로 갈까 고민하다가 날씨 따뜻한 남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집트가 터키나 그리스처럼 인프라가 잘 된 국가가 아니어 가지고 여행 난이도는 확실히 더 올라갈 거에요. 대신에 여기가 훨씬 더 꿀잼이라는 거. 와 사람들 엄청 많은데? 택시? 택시? 아타바 160개 땡큐 1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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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좋은 기사님 만나가지고 10파운드 더 드렸습니다. 총 170개 드렸어요. 이집트도 엄청나게 복잡하네요. 적응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해. 아직 호텔을 예약 안 해가지고 빨리 호텔부터 잡아야 될 거 같아요. 다 먹었어. 이거 영어 만화한 거 아니야? 와이파이도 안 돼서 여기 안 되면 갈 데 없는데? 살아놓고 고양이는 거야? 내 말이나 했어. 아 여기 왔구나. 여기가 1박에 16,000원짜리 호텔입니다. 트윈배드에 에어컨이랑 선풍기도 달렸고 이렇게 소파가 있는 게 되게 맘에 들더라고. 무사히 호텔까지 체크인 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이만 쉬도록 하고 내일 다시 피라미드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이집트 친구랑 만나기로 했어요. 여기서 만난 후에 같이 시장을 가기로 했는데 댄디! 나이스 뷰! 아 이거 뭐예요? 네. 선물? 네. 네. 아 이거 음식이에요. 치킨과 포테이토.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만나자마자 선물을 줬어요. 이거 음식이라고 먹으라고 싸서 줬는데 와 대박이다. 진짜 이거 저는 희작술 친구는 몇 번 만나봤지만 이렇게 댄디처럼 메이크업을 쓴 친구는 처음 만나봐요. 너무 긴장되네요. 댄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일어나서 워싱턴은 정말 괜찮아요. 안전하게. 네. 이제 가야할거예요. 네. 댄디. 네. 네. 내가 지켜브가 굉장히 궁금해서 다. 괜찮아요? 다. 네. 네. 처음에 지켜브 시작했어요? 11년 전에 준비했어요. 11년 전에. 네. 네. 희작은 어떤 그런지? 희작은 희작은? 이즈의 머리가 다уб지지 않으면 좋겠다. 예, 얼굴은 다уб지지 않으면 좋겠다. 네, 저는 눈을 좋아하게 된다고 하죠. 당신이 자신이 다른가? 네, 가족들은 이 옷을 입고 싶다. 하지만 제가 옷을 입고 싶어. 당신이 자신이 옷을 입고 싶다. 나의 결정. 네, 네. 네 저는 그 결정. 감사합니다. 내 얼굴은 그냥 내 남자랑. 제 남자분과 제 아버지와 제 남자분이 있어요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쉽게 먹을 수 있을까요? 아! 아! 쉽게 먹을 수 있을까요? 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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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바자르라고 하는데 바자르랑 이렇게 모스크랑 같이 있어요 남대문 시장이랑 남대문이랑 붙어있는 것처럼 여기도 시장이랑 문화유산이 같이 있네 한국에서? 네! 네! 하지만 여기가 어려울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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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怖이ids éch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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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이 없으면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한국에 있는 니캅을 사용할 수 있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봐야 해요 많은 한국인들이 봐야 해요 많이 봐야 해요 왜 이렇게? 난 못둬! 오, 거의 칠냐고 그래 아, 괜찮아요? 네 교통체중 봐봐 이거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요 싸우고 있어 경기전이 짠 여기 걸어다니는 거 자체가 엄청난 모험이다 진짜 자, 생각 없이 시장 들어오면 혼이 제대로 뺄게요 지금 정신이 나가서 정신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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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자기 vous engage calling Ann! 아우! 아우! 너무 좋아해주시네 엠피스 relativist! 아우! 네 icie럿은 좋 geographical 잘 replacecie awat!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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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wish 오늘은 emotions! 교수님 아버지님 말씀하면 kiss she told you that Egyptian is very kind very kind very kind i love it very much she want to you from here ah inshallah 여러분, 여러분! 제 이빌면! 제 이빌면! 의미 좋은gard certain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먹어봐요 무질서 속에 있는 질서라고 할까요? 엄청나게 무질서인데 그런데도 굉장히 잘 굴러가요 이런 시클벅적한 환경에 다들 익숙해져서 그런지 아무렇지도 않은 느낌이고 저도 금방 적응을 하게 되네요 와 저 모스크 진짜 크다 여기가 광장 같은 데인가 봐 엄청 많고 인파로 길거리 사는데도 많고 헤나 같은 걸 그려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 헤나를 이렇게 그려주셔서 이렇게 현지인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랑 많이 다르다는 것도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정말 다르게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수우라? 어? 수우라? 너와 함께 찍을까? 그럼 수우와 함께 찍을까요? 어? 우선 이거 찍을까요? 네 네 네 인터뷰 컴퓨터 시끄러워 슈크라이 사람들 재밌네 앞에 있는 밴디가 리드를 너무 잘해줘요 이게 버스라고? 대박이다 이렇게 미니미니한 버스는 처음 오네 롯데월드보다 더 재밌는데요 골똑풍각에 있을만한 차들이 너무 잘 굴러가 바다가 틀렸어 봐봐 진짜 거대하다 횡단보도 어떻게 건너? 이집트도 이런 노천문화가 어마어마하게 잘 발달되어 있네 다들 밖에서 즐기고 마시고 먹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미니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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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는 니캡을 입고 매우 뜨거워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여름에는 니캡을 입고 매우 뜨거워 옷을 입고 매우 예쁘게 옷을 입고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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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집에서 결혼하고 집에서 결혼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한국인들은 니캡이나 히잡을 입고 네 너는 생각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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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몇 한국인들은 니캡이 여성 인권을 억업하냐고 생각한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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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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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20대에서 제일 흔한 음식은 코샤리인데 스파게티 면이랑 밥이랑 마카로니 콩이랑 이것저것 섞은 다음에 토마토 소스를 부은 것 같아요 솔직히 엄청 맛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무난합니다 먹을만해요 그냥 먹을만해요 내가 전달해 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확실히 여기가 아라쿠가여서 여성들이 히잡으로 몸을 많이 가리긴 해도 이렇게 다운타운에서 파는 거 보면 다 여성 의류 아니면 여성 악세사리야 구두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원피스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핸드백이나 신발 같은 것도 그렇고 아무리 히잡으로 다 가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꾸미는 거에 대한 욕구는 막을 수가 없나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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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타니까 끝나네 만나볼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댄디랑 하루종일 데이트를 해봤는데 댄디가 생각보다 너무 친절하고 너무 고마워 정말 리드도 잘해주고 아 진짜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되었네요 한국에 오는 게 가장 큰 소원이래요 진짜 제가 정말로 초대해주고 싶네요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 잘 돌아가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고 거리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롭네요 확실히 이런 더운 국가들은 밤에 여행을 해야 제맛이야 낮에 그 웅크렉한 에너지가 밤 내면 폭발을 하는거지 와 쓰레기가 진짜 지르긴 하는구나 누가 내일 아침에 다 치우나? 다들 장사를 끝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나세요 여기가 더럽다고 마냥 비판하기도 좀 그래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좀 심각하긴 하네 여기 다 내일이면 다시 다 열겠지? 이 보세요 이씨actory 이씨 insists 이 집이라 하지 마세요 indi 아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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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필요없어 I have many, I don't need the shoes 뭔가 좀 나사 하나 풀린 친구네 이렇게 다들 분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멋지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에너지 넘치는 현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더 열심히 유튜버를 하고 더 열심히 편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단합니다 이집션들 너무 멋있고요 정말 정말 칭찬해주고 싶네요 아까 댄디가 준 음식을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진짜 포장도 너무 잘해줬어 이거 혼자 요리를 해서 갖다 주다니 치킨스테이크 밥도 줬어 친하니 뱅 뱅 이곳은 예방의 행사 사시나요 다 Cruyff 피 prere스 한글자막 by 한효정